이제 새우로 돌아오는 거죠? 네, 새우와 젓갈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양식 기술을 이용해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새우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프리카 사하라사마. 2번, 몽골 테르지 초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새우가요? 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답이 뭐야, 선호야. 뭐야, 야,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것을 찾으면 돼. 오케이, 됐어, 나는 맞아. 오케이, 끝. 오케이, 됐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왜? 나만 2번이야? 우리 같은 거 썼어? 자, 이번 문제에 딘딘 씨가 탈락하거나 철새 팀이 우승하거나 우리나라 양식 기술을 이용해서 새우 양식에 성공한 곳은 1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우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탈락.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이 2011년에 시작한 사하라 새우 양식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축구장 12개 규모의 양식장을 지어서 새우를 들려내는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철새 팀은 전원 탈락입니다. 탈락! 일단 아빠 맞혔다 그래도. 자, 문제 드릴게요. 네, 호람이! 아, 호람이! 대표적인 새우 과자 봉지에 그려진 이 새우는 아, 나 이거 문제 알아. 울릉도에서 맛본 복도새우 3대장 중 하나인데요. 휴관식으로 쓸까요? 이 새우는 무엇일까요? 휴관식이에요? 네. 아, 나 이거 아는데. 어, 뭐야? 새우가 일단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얘가 도화 새우예요. 도화. 도화. 복숭아 꽃처럼 붉고 예쁘다 그래서 도화고 얘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땡땡깡이들 모델하고 있는 꽃새우예요. 그리고 이게 닭새우. 진짜 큰이지? 와, 편리가 없어. 하나, 둘, 셋. 하, 도화 새우네? 야, 흔히 전어. 5를 주로 안 쓰시네요. 아, 주로 5를 다 먹었어. 호할. 호하. 김지읓이응림. 김지읓이응림 형. 자, 호라미팀 중형 다 남으셨고요. 밥도록팀은 연정훈 씨만 남아있어요. 와, 형. 우리 브레인 왜 브레인이지? 와, 이거 기분이 또 좋으려고 그러고 봐.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색깔 떨어지면? 폐자부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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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답이 없으면 폐자부활전. 정답은 성전환입니다. 자, 폐자부활전 갈게요. 와, 이게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승자가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오케이. 임진왜란 피난길 중에. 어, 이거 조미야. 조선의 왕 선조는 수라상에 오른 이 생선을 맛있게 먹은 후 즉석에서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온 선조가 그 맛이 생각나서 다시 먹었지만 형편없는 맛에 실망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꿨다는 민담이 변해집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인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색을 짜지요? 색을 짜지요?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demand. 정답. 정답. 있는지 입진도 마시면 되참다, 정답. 더 어려워. 말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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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고. 다시 맞아. 오, 어떻게 이럴 수나. 세븐 부활입니다. 잘하나. 저희가 저희는 한 명도 없는데? 보조척들 중이대. 어떻게 중하네? 다 틀리면 다시 시작해야겠다. 기다려.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셋이 결승이 오른 겁니다. 저희 셋이 올랐어요 이렇게 저쪽은 패배자입니다 나 이렇게 쳐봐 저쪽은 탈락자고 우리가 결승선 올라온 겁니다 깔고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존재하지 않는 새우는 무엇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새우? 만들어낸 새우구만 1번 꾸덕새우 꾸덕꾸덕 2번 헐닭새우 헐닭 3번 도리잼잼새우 에이 도리잼잼? 4번 본방 깔깔새우 오 너무 어려워 괜찮다 본방대 피워서 깔깔대는 새우야? 5번 등매끈 자주새우 매끈하다고요? 매끈한 자주 와 이번에 4개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야 이거는 찍으라는 얘기잖아 찍는 건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가? 설마 새우가 끄덕이겠어? 아 나는 캐치했어요 오케이 난 잡았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난 2번 형 몇 번이야? 나도 2번 오케이 어차피 갈렸어 아 안 됐는데? 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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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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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잼샘새우 3번이에요? 3번 맞습니다! 우와! 우승이다! 멍청이 들어! 뭐? 이게 뭐야? 와! 부하리라 쓰는 형인데 잘했다! 잘했다! 네 머리도 좋아 미움받는다니까 너무 완벽한가? 완벽해 너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밥도둑팀이 누가 누가? 와! 미션에서도 승리하셔서 뭔가 잘 잡았다 화살 2개 획득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역시 화살 5대야 샵 산업 mix 남은 마비 upon 로 President 갑 보 electrodes workers osed Romans Wi